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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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가 빨랐어요? 어떡해! 누구야? 누구? 정답! 타임 타임! 잠시만요. 본 잭시 있어. 아니 여보세요. 여기가 빨랐다. 애프터스쿨이 빨랐다.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는. 화내시는 거예요. 원래 부를 때 좀 톤이 커요. 지금 저한테 어이! 여기요!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부를 때 톤이 좀 커요. 장완이 형. 우리 작가 팀이 봤을 때 애프터스쿨이 빨랐습니다. 애프터스쿨. 드림스 컴 트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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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But I love it for you. 너의 곁에 그리신. 꿈깨 같은 나의 미래도. 3번. 캡슐레스 펜스 머신 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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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다음 문제 비교적 쉽습니다. 힌트 주세요. 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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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에헤이.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는데. 느낌이 왔어요. 너에게로 또다시. 오. 접근 좋아요. 진짜 똑똑하다. 정답! 김재희 씨 정답을 쳤습니다. 변진석. 씨? 씨. 희망상. 아닙니다. 희망상 아니에요. 긴만 빨랐어요. 잠시만요. 쇠들처럼. 정답! 아니 이 노래 성공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는 쇠들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를 따라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설마! 에어프라이언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핸디형 다리미 있습니다. 핸디형 다리미 이거. 그다음에 원의 끼. 씨까지 갈아줘요. 그냥 넣으면 주스 돼요. 그다음에 김치와 만두 세트. 참고로 김치는 장회장 김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품 홍삼 원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요거 이긴 팀이 다 가져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다함께 차차차입니다. 가자! 자유정! 자유정!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너무 높게 잡았구나 돌아서서서 꼭 들지 마라 눈물을 커둬라 주세요! 네! 내일은 내일 또다시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거야 최영화!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신진!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늘 많은 밀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성공! 자 김한선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김한선 씨가 맨 앞에 오세요 이제 김한선 씨가 말씀해주세요 이진관 씨 가사는 차차차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걸 못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어? 아 저 화내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공정하게 된대요 아니 왜냐면 차차차 코러스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앞에 차차차차도 안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됐나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네 자 다음 노래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만날 수 없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